하나 둘 하나 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지팔지권이라고 하죠. 그걸 하게 되면 자기 인생 박살나는 것도 박살나는 거지만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위로나 작은 동정조차 받을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뭐랄까 교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들어있는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지팔지권 하지 말자 이거예요. 우편집입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거기가 시궁창 똥이라는 걸 뻔히 알고도 결혼해버린 그래서 그 누구한테도 동정을 받지 못하는 남미세 지팔지권의 비참한 최후 원제 결혼하기 전 남자친구 사촌 누나 내에서 설거지 한 썰 결혼하기 전 남자친구 아빠의 생신이었어요. 그때 서로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요. 부랴부랴 갔어요. 모든 친척들이 다 모여있다는 사촌 누나 내 집으로 간 거죠. 가서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이모 이모부 사촌 누나 내 가족 등등등 모든 친척들이 다 모여있던 자리였고 어색하고 뻘쭘하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었죠. 그러다 다 먹고 치울 때가 됐는데 저는 뭐 아직 결혼도 안했고 손님으로 간 거니까 그냥 치우는 거 살짝 도와드리고 그럼 되겠거니 했는데 남친 사촌 누나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.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이쁜받게 설거지 좀 해 이렇게요. 그래서 설거지 제가 했어요. 뒤에 남친한테 나 그때 좀 기분 그랬다 이랬더니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당황을 하는 거예요. 뭘 소리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니가 해야지 그럼 우리 엄마가 할까 네 그렇게 너무나 안타깝게 그분들과 가족이 됐고 그때 가만히 있던 남자와 결혼을 하고 했네요. 근데요 이 일이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어요. 오늘 제가 저희 시험리한테 애들 보여주느라 영통을 좀 걸었고 남편한테 이제 각자 부모님한테는 각자가 영통을 걸자 이렇게 했다가 대판 싸웠거든요. 그럴 거면 나가서 돈 벌어 이런 소리를 해드길래 저도 아까 얘기했던 그 설거지 이야기 했죠. 이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거든요. 그런데 말이 안 통해요.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. 저보고 생각이 쓰레기래요. 제가 남편한테 야 너 진짜 개 꼰대 마인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네요. 댓글과 좋은 부탁드려요. 남편한테 보여줄 겁니다. 뭐 그래봐야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요. 뒤에 후기 있습니다. 댓글 1번 와 씨 똥을 직접 찍어먹고 확인을 하고도 결혼을 해버렸네. 집할 집권이야. 아니 그런데 그래놓고 여기에 그루를 해가지고 뭐 할라고? 이제 와서 뭐 어쩌려고? 참네. 2번 남친아빠 생신에 오란다고 허겁지겁 달려간 순간 쓴이가 바로 의리된 겁니다. 친척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사람이 우습게 보였으면 쓴이 첫 대면에 설거지를 시키고 거기다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데 쓴이는 또 거기서 이쁨을 받겠다고 설거지 룰루랄라 하고 그 자리가 쓴이라는 사람이 시험받는 그런 자리도 되겠지만 반대로 쓴이도 그 집안을 알아보는 기회였는데 그걸 다 보고 알고도 결혼했잖아요. 거기다 남친 발언도 그지같고 쎄 했는데 그냥 사랑에 눈이 벌어가지고 안 봤지. 이런데 지금 누가 쓰니 편을 들어주겠나요? 3번 아니 다 알면서 그런 집구석에 지발로 기어 들어가 놓고 뭔 댓글을 달아달라는 거예요? 똥인지 된장인지 실컷 찍어 먹어놓고 똥통이 들어간 건 너 본인이잖아. 4번 아이고 지 팔자 지가 나락으로 보내놓고는 글을 쓰고 자빠졌네. 야 다 알고도 그딴 집구석에 시집을 갔으면 평생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. 다 종년으로. 알겠냐? 아무도 좋은 소리를 안 해. 5번 자기 발등 지가 찍어놓고 짓발 짓곤 이런 등신들한테는 해줄 좋은 따위가 없어요. 결혼하기 전이라면 모를까. 너도 다 알고 간 거잖아. 안 그래? 6번 뭐 그러고도 결혼했으니까 이건 글쓴이 탓이 맞죠. 머리라는 게 있으면 그때 헤어지고 말았어야지. 그런데도 결혼했으니까 님은 불만 가져도 소용없어요. 싫어요? 그렇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이혼하세요. 아 진짜 개 웃긴다. 지가 선택해놓고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. 7번 엉? 그런 남자인 거 뻔히 알고도 결혼한 거잖아요. 그럼 그런 대접을 받는 게 괜찮다고 인정한 거 아닌가? 니 스스로? 추가와 후기 댓글 전보다 너무 시원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남편은 누구라도 저런 상황이며 설거지를 한다는 거였거든요.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던 거고. 이미 다 지난 일이지만 아니다. 제발 요즘 세상은 안 그런다. 어디다 물어봐라.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가? 이랬더니 다 물어봤는데? 다 내 말이 맞다고 하던데? 설거지하는 게 맞다고? 다 그러던데? 그리고 각자 부모님께 알아서 영상통화하자는 부분도 야! 그렇게 하는 집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나 그러는 거고 어? 넌 뭔데? 저도 이렇게 살아온 게 너무 답답한데 억울하기도 해요. 뭐 안 바뀌겠죠 당연히. 근데 이젠 그렇게 안 살고 싶어서요. 댓글 1번 그럼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세요. 왜요? 못하겠어요? 그럼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뭐. 2번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남자와 결혼이라는 걸 했고 애들이라는 걸 보면 최소 둘을 낳았다. 이거 아니야? 아니 이런 집할 집권을 누가 해결해 주니? 뭐 그냥 그러고 살아야지. 이혼 안 할 거면. 3번 니마 고작 이딴 남자한테 애걸복걸 목매고 결혼했으면 그 입을 좀 다물고 그냥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요. 이제 와서 뭘 새삼스럽게. 돈도 안 벌면서 말이 되게 많네. 아니 똥을 손가락도 아니고 국자로 퍼가지고 퍼먹었는데 지가 먹은 게 똥인 줄도 모르고 결혼을 해버렸네? 쓴이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똥 투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똥 무더기랑 같이 평생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똥물 틀까 봐 무섭다 이거요. 5번 야 나는 본문에 결혼을 했다는 부분에서 정말 충격받았다. 허겁지겁 갔다는 것도 아니 쓴이가 왜 결혼도 안 했는데 엥? 이랬는데 설거지 부분에서 어우 안돼 이건 안돼 미쳤어 말려야지 했더만 와씨 결혼해버렸네? 이 부분 정말 어이없더라. 기가 막혀 남자 반응 저렇게 그지 발사기 같을 때 헤어졌어야지 남편이 된 그 남자 그래 너도 알고 있네 절대 못 고쳐요 그지 같잖아 지금도 못 고치고 내일도 못 고치고 모르도 못 고치고 죽을 때까지 못 고쳐 이혼만이 정답이지 근데 너 안 할 거지? 막 가차없네요 쓴이가 결혼하기 전이었으면 사람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끝나버렸어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모르고 당하면 피해자고 알고도 당하면 바보고 그걸 또 당하면 그때부터는 공범입니다 감사합니다